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장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속하신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헷새드, 주의 사랑하심, 주의 극률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속량하신, 대속하신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구속의 능력이 뭐냐. 어떻게 그 구속을 이루었는가. 바로 주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속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그 권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 단순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해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 주의 처소를 사무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바로 주의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난,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급의 목적,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애급의 신들을 예배했고 바로를 예배하고 섬기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 사무식이 위해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의 권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합동축 교회지만 남포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계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선교활동도 하고 찬양당 활동도 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기가 그런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책을 읽고 전부 다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그 책 제목 그리고 그 주제를 항상 기억합니다. 구원 그 이후 이렇게 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하죠. 믿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삶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삶과 똑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 구원의 완성은 이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낙은의 순례자의 삶. 본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자의 삶. 철로역정.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이 홍해의 기적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 나라가 듣습니다. 떱니다. 불레새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듬 두려움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제 여우수화가 요단을 건널 때 정창권 툴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애국 바로왕에게 그 군대들에게 행한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냥 간담이 놓고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16절에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언제까지요? 여우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또 주께서 사신 백성 이 사다 구속하다 대속하신 그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두려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의 시무실이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시온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온산 성 그리고 그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고 정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결국은 뭐냐?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아주 대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영원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두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요.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제 여인들과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야? 찬양이 끊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와를 찬양하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하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모세의 찬양을 받아서 마치 화다벌하듯이 돌림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10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라. 뭘요?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떻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찬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 그리고 모든 원수 대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미 이룬,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예배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MRP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에게서 아주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손뼉치면서 소리 내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 중단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 찬양의 삶이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초래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최종적인 목적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순례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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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